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용 으하! 아까! 진작 보고 있었네 우와...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치?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나는 그게 더 쇼츠를 갖고 싶어 서든 올킬한거 그게 진짜 유아각인데 7대7에 혼자 다 잡을 수가 있어 왜 그거야 왜 쇼츠를 안 올려주냐 그것도 난다 긴다 하는 서든 고수들이 모여있는데 내가 7킬을 했다니까 오케다운 삥 삐다운이야 삐다운이야 저 왼쪽 깜짝이지 뭐야 삥돌 뭐야 이거 하하하하 아냐 자연스럽게 알겠어 다음부터는 그런게 하면은 씩 이렇게 씩 해줄게 뭔가 멋있는거 하면은 헉! 이렇게 놀라지 말고 흠! 이번판에 그러면 멋진 걸프로 간다 이번판 컨셉은 멋진 걸프 키라고 다 가소롭다던지 비웃어주겠어 흠! 다 와라 다 내가 다 짓 이겨주마 야 학교로 와라 학교 옥상으로 따라와 아 나 좀 느린가?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 너네 느린걸 보니 나한테 죽은 모습일거야 총총총 권총은 좀 스크스도 좀 내 앞에서 그렇지 잘가시게 내 가는길에 어디야 얘네가 소금을 뿌려주겠네 잘가시게 이 자전글을 타고 나가야겠어 엄마! 조졌다 오 피했어 엄마라니 이런 약한 날카무숨 편집해주세 엄마! 사라졌어 헉! 내렸는데 오 쉿 이 사이로 야비하게 쏠거야 덤벼 덤벼 아 머리 몇 쳤는데 왜 안죽어 어디냐 어디야 어 쟤 양각이다 아니 연막가는건가 아 연막가 어 쟤 뚝배기 없어 아 내가 이겼다 아 내가 이겼다 아 내가 이겼다 으음 신나게 나가다가 뚝까 마냈거 아니겠지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 사정 녀석 izza 수루탑 하나, 둘, 셋, 넷 내가 이쪽으로 오는 거 어떻게 해봤어? 자수리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세우냐 나만 봐봐 쟤도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? 이번에야말로 죽을 거 같은데 쳐다보면 아파트도 있는데 간다! 비장의 무기! 와 뭐야 수류탄이 갔어 이거는 계획이 없었던 수류탄인데 내가 놀라지 말랬지 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당연히 갈만했던 수류탄이긴 했어 아 이거 자연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저거 먼저 갑시다 이미 왔어 왔어 어디야 저거 루이스? 루이스? 메롱 쟤 따로 올 것 같지 않아 내 차 스킨이 없어가지고 날 야보고 있어 저 자식 도망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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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를 어떻게 죽이지? 어떻게 죽이지? 입장 변경 내가 쫓아가는 입장 세울거야? 아 다시 쫓긴다 다시 쫓긴다 다시 쫓긴다 아 진짜 하지마라 진짜 아 미안해 아 미쳤나봐 이제 안할게 라이프 치킨 먹어야 돼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나 이렇게 아 이거 아 차 온전 너도? 빨리 터지는거 빨리 터지는거 빨리 터지는거 불 받아 불 받아 뜨겁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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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까지 먹어라 굿 앗 뜨거 황평이 세개나 있을 줄은 몰랐겠지 이게 바로 통구샷이다 소금치래 꼭 관전으로 보고 있기를 기념촬영도 있으실게요 아 나도 머리 나갈 뻔했어 이 전판처럼 이 자식 하지마라 안맞아 오 총알 많이 들어지네 락배드 얘도 구를려나? 바퀴! 바퀴! 그리고 런 쳐다본다 구워 뭐 다근 따고." 딸고딸 주인공 가빈 눈치채서 바퀴만은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되겠니 옷을 아까 걔랑 똑같이 입고 있어 나 걔 살아난 줄 알았어 걔가 내가 죽인 애가 살아난 거 아니야? 좋은데 위에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서클 좋아 왔다 개무섭 셋 둘 하나 던지면서 내가 다음 갈 자리는 별론데 사람이 있을까 이 차 뭔데 이민가? 찍어보고 싶은데 저 나무가 더 멀린 것 같아요 집으로 올 생각이 아니었는데 안되겠다 공포해 왜 없지? 발소리 다시 하면 누구의 것인가요? 옆집에 발소리들이 너냐? 속으로 또 가야돼 굳이 집이랑 쌓일 필요 있나? 여기 단차에서 한번? 좀 별론 것 같은데 저기가 안 잠기거든 그 차 타라 차라리 좋은데 그래 멀리 가버려 쟤 이민가? 쟤 자꾸 이민 집이 더 있어 집에 쏠 때 여기서 날 쏘면 어떡하지? 저리로 가자 안 갈래 안 돼 아파요 아파요 뭐해 안 돼 Unde 여기 잘못해서 쓰는 수리 타놓겠는데 진짜 나무 한번 써 다시 아 내 발가락 아 내 발가락 아 내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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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 나 아무것도 안할게 너가 쟤 잡아줘 해줘 어 그럼 쟤가 엄폐를 만들어주는건가 엄폐를 기적처럼 그만가 멈춰 나무에 박았어야지 술 타놓을까봐 죽이는게 편하네 나에서 DM할 게임 그리고 바퀴가 다 나갔지만 아 여기 엄폐아아아 이쪽 아니야 이쪽 한명 어딨지? 어 저 왜 저 너무 저기 너 막 뛰는거 아냐 자 이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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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그 그 어휴 술탄 뭐야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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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막부터 가자 헉! 헉! 제발 어휴 피했어 연막 하나 더 헉! 왜 아직도 세 명이야? 둘이 싸워 둘이.. 둘이 싸워 둘이..둘이 싸워 아아 아따 아따 어떡하지 아어우어어으 보였나? 둘이 한...한 패야? 뭐하는데 너네 뭐하는데 아 교란꾼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내가 먹은건데 이거 티빙엔딩이 엔딩이라니 엔딩이 왜이래 100개 고맙습니다 신고 여기서도 하고 나가서도 하자 와 키도 잘하고 했는데 아 이거 진짜 눈치챘으면 이렇게 게임 안했을텐데 얘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뛰어가길래 내가 여기서 얘가 오는건가라 시작했는데 와 이렇게 둘다같이 뛰었구나 여기서 여기서 스쿠스가 고장나서 제일 적어서 잡았으면 1대1이라 먹었을 것 같은데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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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